학생들 중 이거는 CU에서 샀던 시리얼 득템 콘서트 바다치즈로 대신 낙지 한번 민감해 주세요 시식 시설 피해를 입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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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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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피소리는 해줄게요 각자잔볶음이 담아요 이렇게 잘어bee요 당면을 곁아낸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당면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다진마늘 준비하셔서 많이аф humanity AKKAY Sierra 마지막에 오늘은 시금치 고기랑 오이무침, 달걀말이, 소세지, 이렇게 했어요 저녁밥 완성 오늘 아침밥은 시금치 된장국이랑 만두, 튀김 만두에요 아침 밥 완성 1.2% 외국자 요리를 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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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서 요거 사놨어 요거는 애기꺼, 요거는 형아꺼에요 저녁발 완성 이런 떡이에요 생물성 프로틴, 찰흘밀, 찹쌀밀, 프리바이오틱스 이거 한개에요 뭐지? 114큰술 물에 넣어주세요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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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마침밥 완성 마침밥 완성 마침밥 완성 마침밥 완성 아 나 졸려 죽는 줄 알았어 다윈아 이거 가져가 짠 안 와? 다윈 이모 손 이모 손 이모 손 화난 거 아니지 다윈 깔까? 다윈 아이스크림 아빠? 이모 안아줄까? 주세요 주세요 말고 까 까 해봐 까 까 아하하하하 우와 이거 뭐야 다윈아 뽀로로도 올려줘 뽀로로도 춤추게 올려줘 다윈아 뽀로로도 여기 올라가라 그래 우와 멋지다 우와 이모가 귀여워 아 까 왜 야한거 입고 왔어? 오늘 뭐하려고 야한거 입고 온거야?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